자 이번에는 그저이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 그저이 그 338페이지 31번부터 보는데 338페이지 31번인데 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 이렇게 있죠 그저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 그저이 그래서 여러분 뭐 차임감액이라든가 부속물 매수라든가 이런 건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 됩니다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 이런 건 뭐 잘못이 없어야 위반했을 때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근데 요 이행불렁으로 인한 해제와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요거는 한쪽에는 잘못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과실이 있는 것만 인정되는 거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에 되고 매도인은 뭐 과실 유무 관계없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매도인은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지고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에 되고 요기는 채무자가 잘못이 있는 경우 해제와 손해배상 하는 거고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5번 매수 청구권 잘못이 없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갑니다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매도인은 잘못으로 이행불렁이 되면 끊습니다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렁 최고 없이 합의해제 된 경우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1번 2번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명령해서 착오를 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늘 많이 총칭할 때 많이 했죠 한쪽은 상대방이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는데 상대방에게 착오가 있다 다시 취소하면 손해배상 체험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있을 때 계약 당사자는 여러 명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됐습니까? 1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행사는 어렵게 행사는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 근데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전원에 대해서 하면 효력이 있다 1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1, 2, 3, 4 다 맞습니다 5번 합의해제 합의해제 하면 아무것도 없다 최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다시 뭐 없고? 최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그럼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이는 것은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합의해제는 이자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3번으로 갑니다 해제 틀린 거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다뤄진다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맞죠 그 다음 합의해제 하면 손해배상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에 3번 계약 해제 효과는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이익이 현존하는 여부나 선의 악이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다 3번도 맞고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자 여러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자 해제 후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 후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라야 됩니다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고 해제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지만 해제 후 됐습니까? 해제 후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라야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제 후면은 선의의 제3자라야 되고 해제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그래서 틀린 것 4번 틀립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배운 것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되겠고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더라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 5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 갑니다 틀린 것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착오가 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합의해제 제3자 보호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이행불렁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대금 변제 제공을 하여야 자 이거는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 이론할 때 다 했습니다 자 해제는 여러분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해제 합의해제 이렇게 3개 있는데 됐습니까 최고 이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요렇게 있는데 법정 해제는 원칙 최고 위에 이자 붙이고 손해배상 있고 제3자 보호 다 되고 오고죠 약정 해제는 최고 없이 이자 있고 손해배상 없고 제3자 보호 있고 그 다음에 합의해제는 최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도 없고 제3자 보호 있다 요거 3개 꼭 기억해줘야 되겠고 그럼 결국 이 제3자 보호는 법정 해제이든 약정 해제이든 합의해제이든 제3자 보호 요 제3자는 물건유 그죠 물건유 요렇게 꼭 기억해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개는 3개 없이 3개는 몇 개 없이 3개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요 3개는 뭐냐면 이행불렁 미리 거절 그 다음에 뭐 이행 제공을 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이행 제공해도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명백한 경우 요 3개는 뭐 없이 3개 없이 그죠 요 3개는 첫째 어 최고 없이 두번째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세번째 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 해제할 수 있다 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이행불렁이 있죠 이행불렁은 이행 제공을 하여야 이행불렁 들어있잖아요 요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되겠습니까 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정의제 약정의 합의의제는 제3자 세다 다 된다 근데 이제 법정 약정인데 세다 되는거는 요 제3자 법 빼고 최고 이자 손해배상은 법정의제는 최고 이자 손해배상 다 되고 약정은 뭐만 되고 이자만 되고 최고 손해배상은 없고 합의의제는 세다 없다 그런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34번의 이행불렁은 이행제공을 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행제공 없이 즉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 여러분 4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위에 신축된 근무를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자 지금 지금 계약의 대상물은 토지입니다 그럼 계약의 대상물은 토지인데 토지를 이전받은 제3자다 뭐 보호받거나 뭐 보호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토지매매계약인데 토지매매계약인데 토지를 대상으로 뭐 당사자로부터 이전받은 사람 제3자 보호 받는다 안 받는다 뭐 물건료 채건료 따지고 하는데 그럼 토지가 해제하는데 거기에 그 토지위에 있는 건물 건물을 매수한 자 이건 토지계약 대상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계약의 대상물은 토지인데 토지위에 있는 건물의 뭐 소유자라던가 건물의 매수인이라던가 이런 사람은 이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거 그래서 지금 요 계약의 대상물은 토지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3자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5번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에 있는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거 그래서 요거 8년 그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과는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요게 중요합니다 다른 공유자는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5번은 그죠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해제에 관해서 틀린거 자 35번에 1번 합의의 제입니다 뭐 없다 이자 없다 그죠 이자 없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계약 당사자가 여러분이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전원이 행사해야 된다 5 그 다음에 원상회복 업무는 무슨 이행단계에 있다 동시행단계에 있다 가장 전형적인 지문 되겠습니다 요런거 자 성질상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다할 수 없는 계약 요거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여러분 그 우리 결혼식 할 때 화환을 주문했다 그럼 결혼식 하기 전에 화환이 와야지 결혼식이 끝나는데 화환이 왔다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는 최고 없이 해제하는데 최고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걸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됐습니까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는 있어야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래서 요 4번은 틀린게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하는거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대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이 양도된 경우 여러분 해제를 가지고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3자가 되려면 물건 유로 해야 됩니다 근데 대금 채권이 양도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거 되겠습니까 채권양수인은 보호받는다 못받는다 못받는다 하는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십시오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6번 합의의제 합의의제 계속 나오죠 합의의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바로 요거 알고 있으면 되죠 합의의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틀린거 1번 그 다음 이자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자 뭐 일방적 의사 형성권에서 해제가 되든 합의에서 해제가 되든 소유권을 언제 복귀하냐면 즉시 복귀한다 그죠 3번 맞다 4번 제3자 그대로 보호받는다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맞다 그 다음 장금경과후 해제를 주장하면 수령한 대금을 공타하고 매수인이 이 없이 수령하면은 됐습니까 자 대금을 공타겠는데 매수인이 이 없이 수령하면은 합의해제 된 거로 본다 그런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으로 갑니다 자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 틀린 것 이행지체 최고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고는 만약에 최고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최고할 때 일정한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구나 그럼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거나 짧게 두고 최고해도 최고로선 효력이 있고 그런 경우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맞다 그 다음에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를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국어 그 다음에 1번 2번 어 되겠습니까 맞다 그 다음에 정갱이는 아까 결혼식 환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 여러 명일 때 해제는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자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됐습니까 해제시를 기준으로 한다 됐습니까 해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기억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죠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일방이 일방이 제공하더라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조히 기억해놨습니다 그래서 5번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 조금 어렵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갑니다 소호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 하면 물건유 해제 전에 물건유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인데 채권을 양수하여 하면 어쨌든 여러분 채권류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급 복귀한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을 양수 줄치면 되겠고 이거는 보호받는다 못받는다 못받고 해제 전에 해제 대상에서 채권 자체를 압류 역시 채권 자체 계약상의 채권 자체 보호받는다 못받는다 못받는다 하는 거 채무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물건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는 보호받습니다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감유한 채권자 보호받는다 보호받는 제3자다 하는 거 1번이 2번 채권유 3번 물건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으로부터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학육법을 갖춘 임차인이라야 보호받습니다 대학육법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채권유 보호받는다 못받는다 못받는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정려화던 후 이전등기를 맞춰야 보호받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9번 여러분 39번인데 여러분 갑 토지와 을 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이전등기 맞춰진 후 계약이 해제되었다 소급효로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됐습니까 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자 어쨌든 계약당사는 갑과 을인데 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격려한 자 무슨 자 제3자 그죠 무슨 자 제3자 보호받는다 물건유 자 그 다음 니은 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은 가등기 역시 어쨌든 등기된 사람 가등기된 사람도 보호받는다 보호받는다 자 그 다음 갑으로부터 Y 주택을 임차여 대학용권을 갖춘자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토지상의 의뢰 자 아까 있죠 계약은 토지인데 그 토지상의 의뢰 신축 건물을 매수하자 자 지금 계약의 대상물은 토지인데 그 토지의 건물지원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거는 리얼한 개밖에 없다 그 다음 40번 역시 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채권류 무슨 유 채권류 이거는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해제 감유한 자 어쨌든 등기된 부동산을 감유한 제3자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채권을 압류한 자 채권을 압류한 자는 채권류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역과 디귿 해서 이거는 채권류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 3번 되겠고 그 다음에 41번으로 갑니다 자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도달하여야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고 기간 약정이 없는 언제든지 해제 통과할 수 있고 그죠 임대인이 해제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자 행사는 어렵게 소멸 쉽게 1인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합의 합의해지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합의입니다 합의 역시 어 어 합의해제가 원상회복안에서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합의해제는 경우는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원칙 1번 2번 맞습니다 3번 합의해제에 뭐 없다 이자 없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어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서 승나한 경우는 그 청약이 효력이 된다 계약 묻는 문제죠 그 다음에 합의해제의 경우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보호받는다 맞죠 네 그 다음에 43번 자 해제해지 계약을 해제해지 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아까 그 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3개 3개 몇 개? 3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런가 최고 없이 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렁 역시 이행불렁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됐습니까? 동시행 자신의 그 불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제공 없이 이행불렁 이행 제공 없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3개 3개 이것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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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개 3개 이 3개는 3개 없이 적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행불렁 그 다음 일부 이행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해제 가능하고 여러 명일 때는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매매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상에서 이행불렁은 이행불렁은